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파라소닉 S5 마크2X 체험단의 세번째 영상은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닌 캠핑 채널의 스타일 영상입니다. 무언가 설명하는 영상이 아닌 캠핑 채널 스타일 그 스타일에 맞게 여행 그리고 캠핑을 담아봤습니다. 휘르키의 캠핑 영상 위주로 만들어봤구요. 다음 네번째 영상은 몽골의 북쪽 끝 차탕족을 찾아가는 영상으로 S5 마크2X 체험단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중간중간 빛이 없는 야간컷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노이즈 제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파라소닉 S5 마크2X의 야간 노이즈가 궁금한 분들은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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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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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맛 안나 신기하잖아 그니까 눈맛 안나 번호 어우 돌이네 장아찌살이네 오우 장아찌살이야 띠약 띠약 소унд 으 으 m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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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